고성에서는 만사계 외국인 임산부가 자가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산통이 왔지만 아이를 나을 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. 새벽 남편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한 보건소 직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안전하게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.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고성 보건소 박정희 주무관을 만나봤습니다. 고성 보건소 역학조사관인 박정희 주무관은 지난 3월 6일 새벽 4시쯤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최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만사계 아내가 산통을 시작했는데 병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. 박 주무관은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 설득에 나섰지만 선뜻 나서주는 곳이 없었습니다.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조금 안 되겠다. 또 저쪽 병원에 알아보니까 여기는 소아과 전문의가 오늘 밤에 안 계셔서 곤란하다. 만사계 임산부와 남편 119 구급대까지 박 주무관의 연락만 기다리는 상황. 긴박한 상황 속 기질을 발휘해 대형 병원이 많은 창원으로 우선 구급차를 출발시켰습니다. 수십 통의 전화 끝에 창원의 한 병원과 연결돼 임산부에 출산을 도왔고 남편으로부터 예쁜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포기하지 않고 새 생명의 탄생을 도운 박 주무관을 우리 동네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. 박 주무관은 자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 모두가 우리 동네 영웅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걸려오는 전화 한 통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그분들의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. Wednesday, Sunday, Sunday, Sunday 날씨였습니다.